자 그 다음에 그 물건이 이렇게 보면 그죠 그 여러분 물건 64페이지에 한번 보면 그럼 앞부분은 사실 그죠 앞부분에서 딱 시험 먼저 나오는 거는 그 65페이지에 그 4번 물건적 청권을 가지고 된다 무슨 적 청권? 물건적 청권. 앞에는 그냥 그 기본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죠 물건은 사람과 모의관계 물건과의 관계고 채권은 채권은 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러면 이 앞에 사람이 권리자다 물건자 채권자인데 이 물건자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무슨 건 절대권 채권은 오직 계약한 사람 그래서 채권은 무슨 건 상대권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없어난다 물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고 또 거꾸로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다 절대성인데 거꾸로 내만이 권리자다 이거 뭐 배타성 그래서 이런 절대성 배타성 그 다음 또 손 안 돼도 권리가 인정되는 거 소유권 세종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부동산 55권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저당권도 손 안 되지만 채권자가 손 안 되고 내가 거기에 저당권이 있다는 걸 그래서 이런 절대권 배타성 그 다음 관염성이 있다 손 안 돼도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공시한다 무슨 시? 공시 공적으로 표시인데 공시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 등기 점유 명인방법 여러분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그 다음 명인방법은 여러분 소유권 표시해 놓는 거 소유권만을 공시한다 무슨 권만을 공시한다? 소유권만을 공시하는데 그럼 소유권만을 공시하는데 그지? 자 근데 특히 여러분 여기서 명인방법 가끔 식시험 문제 나오는 게 농작물 농작물은 여러분 타인의 토지에 불법적으로 경작해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누가? 경작자가 농작물은 위의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자 그럼 자 농작물은 명인방법 안 갖춰도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자가 근데 그 경작자가 그 농작물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밭대기로 파는 거 이런 거지 두 개로 기억한다 농작물은 처음에 취득할 때는 무슨 방법 없이 명인방법 없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경작자 근데 그 농작물을 타인에게 이전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 갖춰야 되겠습니까? 네 하고 그 다음에 또 나무도 마찬가지다 수목 수목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수목은 누가 소유권 가지냐면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누가 소유권 가진다? 토지 소유자 근데 그 수목이 나무가 토지 소유자와 별개로 소유권 가지려면 토지와 무슨 도로 별도로 소유권이 대상이 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처음 취득할 때도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 그럼 만약에 나무는 명인방법 안 갖추면 무조건 누가 소유권 가져간다? 위, 적법 가리지 않고 누가? 토지 소유자 근데 나무는 처음에 토지와 별도로 소유권이 대상이 되려면 무슨 방법을 갖춰야? 명인방법을 갖춰야 되고 이전하는 경우도 무슨 방법? 명인방법 그 다음에 나무는 두 가지다 명인방법으로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는 오직 소유권만을 대상으로 하고 그럼 나무가 인목법, 무슨 법? 인목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보존등계할 수 있고 그럼 인목법의 주목적은 나무에다가 뭐를 설정하는 게 주목적이냐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그래서 수목의 집단이 명인방법 하면 오직 무슨 건만 대상으로 한다? 소유권 근데 나무가 수목이 인목법에서 보존등계가 되면 소유권 플러스 무슨 건? 저당권 오케이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베이스에서 나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이걸 우선적 효력이다 이런다 그럼 물건과 우선적 효력은 어디에서 잘 나타나면 경매나 파산했을 때 경매가 되었을 때 그 물건에 물건자와 채권자가 섞여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누구 것부터 정리하냐면 물건자부터 순위에 따라서 정리하고 물건자 정리가 끝나면 이제 누구 끌어모아서 채권자 끌어모아 채권자는 항상 끝순위 그럼 채권자 자기들끼리에는 먼저 늦게 이런 게 없다고 그걸 채권자 무슨 주의? 평등주의 채권자들은 나중에 배당할 때 금액에 뭐해서? 비례해서 그래서 자 경매시에 일단은 경매가 되었을 때 그 정리하는 것은 누구부터 먼저 정리하고 물건자 순위에 따라서 정리하고 물건자 정리가 끝나면 누구 끌어모아서? 채권자 끌어모아서 채권자 자기들끼리는 무조건 어떻다? 똑같다 그걸 채권자 무슨 주의? 평등주의다 이렇게 한다 그걸 보면 그걸 물건의 우선적 효력이라 하는데 물건의 우선적 효력은 물건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배타성 내만이 권리자다 하는 어디에서 출발한다? 배타성에서 발생하고 그래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식에 관계없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원칙 어디에서 잘 나타난다? 경매시 경매파산 일반적으로 이게 오리지널이다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원칙적으로 핵심 단어는 뭐가 핵심 단어고? 원칙적으로 이런 말로 하면 아 뭐가 있구나 예외가 있구나 그 예외가 시험 문제라고 원칙적으로는 뭐가 우선한다? 물건 물건과 물건이 충돌하면 먼저 승립한 게 후에 승립한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 말은 먼저 승립한 게 후에 승립한 물건에 우선한다지만 뭐에 따른다? 순위에 따른다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다 먼저 승립한 게 후에 승립한 물건에 우선한다 또는 뭐에 따른다? 순위에 따른다 다른 말로 먼저 승립한 게 우선한다 같은 말이지 국어 물건과 물건은? 그 다음에 이거 잘 내줘 노란 거 소유권과 제한물건 하면 뭐가 우선한다? 제한물건 무조건 승립 시기와 관계없이 무슨 물건이 우선한다? 제한물건 소유권 하면 안 된다 되겠습니까? 만약에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지상권이 설정되면 소유자든 제3자든 누구의 동의 없이는 지상권자 동의 없이는 토지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그런데 예외 원칙은 이게 원칙인데 됐습니까? 원칙인데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 물건 그런데 예외 채권이 모든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중요하지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이거 나올 때 문장으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항상 반드시 물건이 우선한다 하면 OXX 채권이 물건에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앞으로 소액보증금 무슨 보증금 하면 어떤 생각을 가냐 하면 무슨 땅 찾구나? 만땅 그렇지? 여러분 만약에 주택만 가죠? 주택상가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임대차는 원래 채권인데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로 가야 돼 보증금도 채권이기 때문에 끝순위로 가야 되거든? 그런데 점유하고 주민등록 신고하면 이 길부터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 수 있고 여기에다가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으면 후에 승립한 물건에는 우선한다 채권이지만 무슨 건처럼 취급한다? 물건 후에 승립한 물건에 우선한다고 그럼 만약에 내가 집을 임차하는 경우에 만약에 내가 1번이면 제일 좋지만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가면 좋지만 만약에 이 집이 5억이다 그러면 그런데 1번 이미 무슨 건이 설정되어 있다? 저당권 그다음에 내가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하면 순위로 따지면 나는 몇 순위? 2순위 채권이지만 그런데 그러면 먼저 승립한 물건보다는 우선할 수 없고 후에 승립한 물건보다는 우선한단 말이지? 됐습니까? 그러면 선순위 저당권과 자기 채권액을 합쳐서 물건 가입을 모아지 않으면 초과하지 않으면 무슨 빵? 안전빵? 돈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저당권이 두 개나 설정되어 있고 이 집이 만약에 5억 정도 되는데 이미 5억 6천 정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란 말이지 돼 있는 상태에서 뭐도 안 떼보고 등기보다 안 떼보고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받고 후에 승립한 물건보다는 우선하지만 먼저 승립한 것보다 우선할 수 없죠 그럼 채무자가 만약에 임대인이 나중에 이사갈 때 돈만 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안 주더라 말이지 무슨 째라로 경매하면 1번, 2번, 2번도 만약 5개 경락됐다고 했을 때 2번도 얼마 지금 배당 못 받고 6천 나는 3번이니까 무슨 땡전도 이런 땡전도 못 봤잖아요 그런 경우에 또 국가가 보호한다고 그걸 무슨 보전금이란 말 쓴다 소액보전금은 무슨 땅 찼을 때 만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이것도 서울을 기준으로 한 개만 기억하면 민법은 중개사는 4개 다 기억해야 되고 민법은 나올 때 항상 서울을 기준으로 나오거든 서울은 얼마? 1억 1천 됐습니까? 보전금이 1억 1천 이하를 소액보전금이라고 그러거든 다행히도 무슨 땅 찬 줄도 모르고 들어갔는데 보전금이 1억 1천이면 얼마? 3천 7백을 매수위로 일수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럼 이 소액보전금 중 일정액은 됐습니까? 무슨 순위임에도 불구하고 끝순위임에도 불구하고 3천 7백은 매수위로 일수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그거를 소액보전금 중 일정액은 소액보전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 1억 1천 이건 얼마? 3천 7백을 매수위로 일수위로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땅 찾고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무슨 요건을 갖추고 대학요건 갖추고 하나 더 무슨 보전금 소액보전금 일대는 일정액을 매수위로 일수위로 모든 담보물건보다 무슨 저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자 요건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1. 무슨 보전금? 2. 경매 신청 등기 전에 3. 무슨 요건? 대학요건 확정일차 필요 없다 갖추고 있으면 경매가 됐을 때 3천 7백을 매수위로 일수위로 그걸 어떻게 배우냐면 꼭 기억해야 된다 이거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다시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 이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근로자 회사 망했단 말이에요 회사에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있지 회사는 무조건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 이게 회사 운전자금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 대출 받거든 근데 회사가 파산했다고 회사가 망했단 말이지 여러분 임금은 물건입니까? 채권 채권은 원래 어디로 가야 정상? 끝순위 끝순위로 가야 정상이지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법 요거는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임대차 요거는 무슨 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 몇 월분 임금? 3월분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은 요거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하고 똑같이 매순위로 일순위로 동순위라고 그래서 요거는 무슨권이지만 채권이지만 모든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우선하는 거 지금 됐습니까? 네 고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죠 여러분 아까 그 금방 앞에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하고 근로기준법 임금 무슨 특권은 무슨권이지만 채권이지만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물건보다 1순위 그 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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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있는 거는 무슨권이지만 채권이지만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후에 승립한 물건보다 우선한다 무슨 요건을 갖추고 대학 요건 갖추고 하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 확정일자까지 있으면 되겠습니까? 배당받고 그럼 무슨권처럼 취급한다? 물건 끝순위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후에 승립한 물건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무슨권처럼 취급한다? 물건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임차권이 뭐 됐다? 등기 역시 물건처럼 취급한다 후에 승립한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 그 다음에 여러분 채권이 가등기가 되었다가 무슨 등기가 되면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후에 승립한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가등기가 만약에 무슨 등기가 되면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이후의 권리는 실을 말린다고 가등기 후의 권리는 뭐를 말린다? 실을 말린다 그러니까 등기관이 지금 말소한다 그래서 결국 이 세 개는 무슨권이지만 채권이지만 무슨권처럼 취급한다 물건 아까 하고 후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고 됐습니까? 그런데 아까 소액보증금 중 일정에 하고 근로기준법 3월 분 임금과 3년 분의 퇴직금은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즉 몇 순위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무슨 궤 함께 무슨 존 병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점유권은 빠르다 늦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 없다 무슨적 효력이 없다? 우선적 효력이 없다는 거 되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이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책 한번 보면 여러분 64페이지에 보면 물건 1반에서 물건과 채권을 비교했는데 가로 3번 물건은 무선성이 있고 배타성이 있고 우선적 효력이 있으나 채권은 배타성이 없고 채권자 무슨주의? 평등주의 하는 거 1번 물건 상환에는 먼저 승립한 게 뭐하지만 우선하지만 제한물건은 아까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다시 무슨 권과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충돌하면 제한물건은 됐습니까? 제한물건은 선후에 관계없이 무슨 권에 우선한다? 소유권에 우선한다는 거 되겠습니까? 보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승립식에 관계없이 경락인에게 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은 두 개로 생각한다. 유치권은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승립하면 무슨 낙인에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락인에게 뭐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후 경매 신청 등기 후에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이거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야기할 때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승립식에 관계없이 그거 지워야 되겠다.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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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경매 신청 전에 승립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경매 신청 후에 승립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해서 선후에 관계없이 물건이 채권을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무슨 보증금 소액보증금 일체는 다른 담보물건자보다 어떻게 하고 우선 그 다음에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과 가등기된 채권적 청권은 나중에 본등기가 되면 후순위 물건에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는 거 지금 됐습니까 하고 그 다음 지역권과 점유권은 무순성이 없다 배타성이 없다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하고 그 다음 물건의 객체 뭐의 객체 물건의 객체인데 물건의 객체는 여러분 제목이 중요하죠 물건의 객체는 뭐고 물건 무슨건 물건 자 물건의 객체는 물건 물건의 객체는 뭐 물건뿐만 아니라 모두 된다 권리 여러분 권리가 물건의 객체가 되는 거 어떤 거냐 하면 준접류 무슨 점유 준접류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에 무슨권 설정 저당권 설정 됐습니까 무슨권 지상권 전세권에 무슨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당권은 두 가지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이걸 권리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잘 나온다 이거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권리 질권 무슨 질권 권리 질권 그래서 이 권리를 물건의 객체로 하는 거 이 세 개 무슨 점유와 준접류와 지상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 권리 질권 그럼 여러분 준접류는 어떤 게 준접류라고 하냐면 점유는 뭐 하는 거 손대는 거 준접류는 손대지 않는 거 손대지 않지만 사실상 집에 손대지 않고 어느 거 지역권 저당권 채권 주식 무채당권 이런 거 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이 물건의 객체는 물건의 객체는 다음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는다 무슨 시에 승립 시에 무슨 시에 승립 시에 여러분 채권은 언제 이행기 장례 물건은 무슨 시에 승립 시에 2번 물건의 객체 가로 1번 물건의 객체는 현존 특정 독립한 물건이어야 된다 하는데 그 현존 앞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노 승립 시에 현존 특정한 독립한 물건이 되고 물건의 객체는 물건의 객체로 하는 물건은 아 권리를 객체로 하는 물건은 저당권 권리질권 가령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한다든가 권리질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물건의 객체는 물건뿐만 아니라 뭐도 있다 권리 무슨 이 권리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포락포락포락은 뭘 포락이라고 하냐면 여러분 그죠 강이 토지가 강이 되어버리거나 토지가 바다가 되어버리는 걸 뭐라고 그런다 포락 그럼 나중에 포락됐다가 다시 퇴적이 돼가지고 토지가 새로 생겨나도 종전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하지 않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국가 그렇지 됐습니까 그래서 포락지는 원상복귀에 과다한 비용을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을 객체가 되지 못하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국가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건물은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건물은 어 건물은 누가 건물은 누가 신축자가 완공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뭐를 완공한 사람이냐면 벽 기둥 지붕 다시 뭐 벽 기둥 지붕을 완공한 사람이 소유권 취득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갑이 기초 공사한 상태에서 을이 잊어버리 부도나가지고 을이 벽 기둥 지붕을 했다 그럼 누가 원시 취득을 됐습니까 그럼 갑이 벽 기둥 지붕을 완공한 상태에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을이 완공했다 을이 완전히 완공했다 누가 원시 취득 갑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는 누가 취득한 사람 벽 기둥 지붕 그렇지 그런 거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여러분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건물을 거기까지 하고 뭐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벽 기둥 지붕이 있는 상태에서 인도 바다 완공한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완공한 건축주가 아닌 원래 건축주 누구 양도인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회 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있는 벽 기둥 지붕 그거 기억한다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하천법상 하천은 침옥의 하천은 소유권과 무슨권의 객체 제당권 여러분 하천법상에 하천은 뭐는 못하노 용익물권 설정 못하지 무슨 물건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 못한다 그럼 등기법에 나온다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물건법정주의 간다 무슨 주의 물건법정주의는 법률 또는 관서법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어디에 법률 또는 관서법에 에 에 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어디에 법률 또는 관서법에 에 에 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그래서 어떻게 딱 정해져 있다 어떻게 딱 그걸 뭐라노 2번 정형화 무슨화 정형화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어느게 법률 또는 관서법에 에 있는 것만 인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물건의 종류와 내용에서는 뭐라는 단어가 나오면 새로운 종류 새로운 합의 하면 위허 무효 무효 그래서 여러분 그 관서법에 한 물건은 줄 땡겨서 딱 3개 관서법의 법정기상권 하고 분묘기지권 하고 동산의 양도담보 외에 관서법상의 권리 인정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오엑서 엑서 몇개 3개 어느거 분묘기지권 관서법상의 법정기상권 그건 뭐 동산의 양도담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물건법정주의는 아까 있죠 딱 정해져 있다 있잖아요 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어느게 법률 또는 관서법 딱 고 정형화되어 있다 그래서 그럼 결국 물건법정주의는 딱 법에 있는 것만 인정한다 그 외에 새로운 합의 새로운 종류 합의하면 위허 무효 무효 그래서 물건은 무슨 규정 다행 규정 채권은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그래서 4번 물건법정주의를 규정 185조는 무슨 규정으로 강인 규정으로 종류뿐만 아니라 내용도 강제하고 있고 그럼 거기에다가 무슨 은 새로운 종류 새로운 내용에 대한 합의 나오면 무조건 위허 무효 무효 그 다음에 이제 물건적 청구권 무슨 적 청구권 물건적 청구권 이런 물건에 의해서 아까 물건의 지배성 배타성 관념성 양도성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디에 의해서 물건은 직접 지배한다고 어떻게 지배한다 직접 지배하는데 이런 지배성에 의해서 물건자면 물건적 청구권이 있다고 물건자면 무슨 적 청구권이 있다 물건적 그래서 항상 물건자라야 물건적 청구권 무슨 자라야 물건자라야 물건 그래서 물건과 물건은 함께 그럼 물건이 없다 물건적 청구권은 없다 원래 채권자는 물건적 청구권이 없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가로 2번 물건과 분리해서 물건적 청구는 양도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물건적 청구권은 크게 소유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가 지압물건에 의한 물건적 청구가 나오는데 소유권에 의한 물건적 청구는 소멸시험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물건적 청구는 우리 저번에 예를 들 때 뭘 가지고 예를 든지 아무런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 들어왔다 그지 했잖아요 요건 자 갑의 토지에 을의 나무가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그지 그래서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있으면 갑은 을에게 나무제거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걸 뭐냐면은 5번 어디다 줄치면 되노 침해자의 고의과실이나 손해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거기서 5번에서 잘라온 게 고의과실을 줄쳐서 그걸 규책사유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 행사하려면 상대방에게 규책사유가 있어야 된다 OXX 물건적 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유할 수 있고 8번도 중요합니다 유치권과 질권은 민법 규정이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권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유치권 이거 잘 나온다 그래서 유치권자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뺏겼을 때 유치권에 기한 반환하면 OXX 유치권에 기한이 아니고 뭐에 기한 점유권에 기한 오직 점유권 꼭 짱 중요 8번 그 다음에 9번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무슨 청권이 없다 반환청권이 없다 그 다음 반환청권의 상대방은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 그 다음에 물건적 청구는 어쨌든 침해자의 점유자 침해한 점유자에게 행사하는데 그 점유자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물건적 청구는 간접 점유자에게 그 앞에 간접 점유자 앞에 뭐 집어넣어야 되노 침해자의 간접 점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고 또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뭐 집어넣어야 되노 물건적 청구권을 무슨 청구권을 물건적 청구권을 침해당한 물건적 청구권을 침해당한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다시 앞에 간접 점유자는 뭐 침해자의 간접 점유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 물건적 청구권은 침해당한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뭐 가지고 내냐면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는 물건적 청구권에 행사할 수도 없고 또 뭐 상대방도 될 수 없다 무슨 보조자? 점유 보조자 그거 가지고 낸다 그 다음에 물건적 청구권을 한번 보면 아까 물건적 청구는 물건과 문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물건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물건적 내용이 현재 방해당하고 있거나 방해당할 뭐 염려가 있어야 되고 되겠습니까? 자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은 오직 무슨 직? 오직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만 그럼 이 침해 사실을 여러분 예를 들 때 아까 있죠 가보이 토지에 을의 나무가 태풍으로 어떻게 쓰러져들어왔던 그래서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되고 상대방이 고위과실 다른 말로 뭐 귀책 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발생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고위로 썰어떠렸다 그래서 침해와 함께 고위과실이 있고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 행사 승립하면 무슨 도로?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물건적 청구와 손해배상 항상 함께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배상 하려면 무슨 도로? 별도로 불법 행사 승립해야 자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죠? 자 그다음 요 물건적 청구 요거 이제 잘 내는데 뭘 가지고 잘 내느냐 하면 여러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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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여러분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 무슨 탈? 침탈 해가지고 여러분 어리 가지고 있으면 갑은 어리에게 반한 청구는 행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어리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다고 그럼 병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 만약에 이게 소유권일 때는 여러분 물건적 청구는 어디에 규정이 있냐면 소유권의 규정이 있다고 어디에 규정이 있다고? 소유권 그래서 요거를 물건적 청구는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청구는? 물건적 청구는 물건적 청구는 머리 속에 빨리 무슨 건? 소유권 그러면 소유자는 누가 이게 무조건 행사할 수 있냐면 현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누구에게 병에게 반한 청구할 수 있고 그럼 어른 침탈 했다더라도 아직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반한 청구는 행사 못한다 무슨 한? 반한 되겠습니까? 근데 요거하고 구별돼야 될 게 요 물건인데 요 점유자다 말이지 무슨 자? 점유자 점유보충권 점유보충권은 갑건대 어리 침탈 해가지고 현재 병에게 처분했는데 그러면 요 점유보충권은 반하는 침탈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요 특정 승계인이 악이거나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경우로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기간? 제척기간 제한이 없고 요거는 제척기간 몇 년? 1년 아까 있죠? 제척기간 몇 년? 1년 그런 거 이런 거죠?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기본적인 거 아까 반한 없는 거 두 개 반한 없는 거 지역권자와 저당권자는 반한이 없고 방해제거와 방해해방 항상 그런 거 반한을 가지고 낸다고 그 다음에 유치권은 아예 물건적 청구권 자체가 없고 점유보충권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하고 요걸 가지고 출제하는데 만약에 요거 조심해야 되죠 점유보충권인지 물건적 청구권인지 물건적 청구권 하면 무슨 권을 가리킨다? 소유권 그 다음 점유보충권 하면 점유권 그지? 자 그거 기억하는데 그럼 만약에 이 선의의 병이 가지고 있다 침탈당했고 선의의 병이 가지고 있다 물건적 청구를 하면 반한 청구할 수 있고 뭐 선의 악이 관계없이 근데 점유권은 선의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아까 무슨 보조자일 때는 점유 보조자일 때는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러면 요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뿐만 아니라 무슨 점유자도 간접 점유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기억하고 요런 걸 가지고 내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그 작년인가 나왔는데 이 물건적 청구는 뭐 뭐 뭐 행위를 청구하는 거 반한 방해제거 방해방 행위를 청구하는 것이지 제거와 함께 비용 청구하면 OXX 왜 돈은 무슨 도로 별도로지 물건적 청구는 안에 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물건적 청구는 내용으로 방해제거와 함께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 물건적 청구는 내용으로 방해제거와 비용 하면 OXX 비용은 무슨 도로 별도로 손해배상도 무슨 도로 별도로 그래서 물건적 청구는 오직 뭐 청구하는 거 행위 그렇지 뺏겼을 때 반한 그 다음에 현재 ING 중에 있을 때는 방해제거 그래서 여러분 또 기출문제 저번에 봤다시피 방해제거는 무슨지 ING 해야지 결과제거하면 방해제거이다 아니다 이미 결과제거는 ING가 끝났다는 거지 종료됐을 때는 무슨 제거 없다 방해제거 없고 방해제거는 무슨지 중에 있어야 ING 하는 거 방해예방에서는 예방 또는 손해배상 여러분 잘하고 있다 그 정도로 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 침탈해가지고 선의의 병한테 가가 있다 하면 소유권 무조건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은 선의의 병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점유권은 제척기간 몇 년? 1년 요건 제척기간 제한이 없다는 거 꼭 기억 그래서 만약에 선의의 병이 가지고 있을 때 소유권이냐 문장이 문장 안에 소유권이냐 점유권이냐 살펴야 된다 그게 맞습니까? 요거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시험문제 잘되는 거는 요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갑의 토지에 타인이 건물을 신축 무단 신축한 거 요거 잘나온다고 어디 무단 신축했다고 그럼 이거는 어느 개의 기준? 갑의 토지에 어디 무단 신축했다고 어느 개의 기준? 어 토지가 기준 갑의 토지에 어디 무단 신축했다고 건물 못 움직이죠 네 토지 뺏긴 거로 본다고 건물은 누구 거? 그렇지 건물은 무조건 지연자 그렇지? 타인의 토지에 건물 지어도 누가 건물 소유자? 누구? 어 신축자지 그럼 여기는 지금 토지가 기준이다고 토지에 건물 지어 가지고 움직일 수 없죠 그럼 토지 뺏긴 거로 본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토지 반항과 건물은 누구 거? 을 건데 건물 철건데 왜 건물 철거냐 하면 토지를 반항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방해제거 건물 철거 근데 건물 소유자나 매수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건물에서 나가달라고는 안 된다고 퇴거는 안 된다 퇴거 요청은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을이 건물을 병에게 매매하고 미등기일지라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누구? 병 이런 경우는 그럼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이 토지 반항과 건물 철거와 퇴거는 안 된다고 그러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후에 병에게 매매가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병이죠 맞습니까? 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을 대상으로 해서 토지 반항 건물 철거 퇴거 요청은 안 되고 이런 소송을 진행해오던 중에 갑이 토지를 누구에게? 정에게 매매했다고 매매하면 갑은 뭐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정이 누구에게? 병에게 토지 반항 건물 철거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네 요게 지금 요거지 요 그림이 갑이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 해갖고 갑은 이제 을이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몇 개? 두 개 을에게 토지 반항 건물 철거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네 자 하는데 갑이 무단 신축 을에게 이렇게 토지 반항 건물 철거 하고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건물을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했을 때는 이제 미등기일지라도 건물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 누구? 병 그럼 갑은 을에게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구에게? 병에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매매한 경우는 병이 미등기일지라도 갑은 누구에게? 병에게 역시 뭐 토지 반항 건물 철거 있고 뭐 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갑이 병을 대상으로 토지 반항 건물 철거 퇴거 안 되고 그죠? 소송 진행되어오던 중에 갑이 토지 를 누구에게? 정에게 매매했을 때는 이제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왜? 물건적 청구는 물건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고 누가 정이 누구에게? 병에게 이거 됐습니까? 네 갑이 정에게 토지를 매매했을 때 갑은 행사할 수 없고 정이 병에게 물건적 청구는 행사하고 건물 물건적 청구는 아까 뭐 토지 반항 건물 철거 있고 뭐 퇴거는 요청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자나 매수인이 건물에 살고 있는 경우는 퇴거는 된다 안 된다 안되고 반항과 건물 철거 무단 신축했을 때 지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이제 갑의 토지 어린 무단 신축 해가지고 매매한 게 아니라 병에게 임대했다 무슨 데? 임대했다 이게 임대했을 때 는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은 누가 살고 있어도 병이 살고 있어도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만 됐습니까? 병에게 임대한 경우는 임차인 병에게는 토지 반항 건물 철거 없고 뭐만 퇴거만 요청할 수 있고 그럼 토지 반항과 건물 철거는 갑은 누구에게 갑이 누구에게만 을에게만 퇴거 퇴거는 안되고 소유자는 매수인에게는 퇴거는 안되고 뭐 빨리 반항과 건물 철거 몇 개 두 개 퇴거는 된다 안된다 안되고 임차인한테는 두 개는 안되고 뭐만 요청할 수 있다 퇴거만 요청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고런 거 그래서 요건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만 토지 반항 건물 철거 건물 철거 퇴근은 된다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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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 여러분 그게 어디 있냐면 그게 이제 요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거지 근데 이게 이제 그 27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27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번에도 기출문제 본것처럼 갑의 토지의 어린 무단 신축후에 절반을 누가 이게 병에게 임대했다고 그러면 근데 이제 거기에 누구도 건물 매수인 건물 소유자도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다 일부는 소유자 일부는 누구 임차인 그러면 소유자한테는 몇개 두개 토지 반항 건물 철거 퇴근 된다 안된다 안되고 임차인한테는 두개 안되고 퇴근과 철거는 안되고 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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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있다 그치 그 다음에 12번 무슨 역을 갖춘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의 개화임 대학력을 갖춘 임차권자는 물건적 청권이 인정된다 이게 판례인데 여기서 물건적 청권은 방해제거 무슨 제거 방해제거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무슨 제거 방해제거 그제이 되겠습니까 예 자 잠깐 쉬었다가 물건변동 물건변동